청각 비빔면 맛있어? 맛있다 청각 비빔면 맛있어? 맛있다 맛있어? 어휴, 되게 맛있지 않네 나 이런 거 왜 이렇게 싫지? 이거 한 장에 먹어 싫은 것도 먹어야 돼 난 진짜 거의 다 잘 먹는데 이런 것만 싫어하는 것 같아 해조류 산 산이다 산 저게 한라산이야? 아니겠지 한라산은 끝이 안 보이지 않을까? 제주도에는 한라산 있는 거 아니었어? 심장이 아파 어쩔까? 김장님 니 전화다 손님인가 보다 여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은으로 예약했던 두 명 숙박객인데요 아 네 지금 어디세요? 저희 지금 렌트카 빌려서 한 두시 반쯤에 도착할 것 같거든요 아, 그럼 이 번호로 문자 보내드릴게요 주소 네, 감사합니다 네, 있다네요 네 여자 두 명 두시 반에 온다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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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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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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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